국방 뉴스는 국방부와 연계된 보훈, 병무, 방위산업 분야에서 2021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병무 분야입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병무청의 2021년 달라지는 정책 핵심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올해 바뀐 병무행정제도를 비롯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의 변화입니다. 오는 2월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1급에서 3급 사이 현역판정 시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일단 현역이 아닌 보충력으로 판정받았는데 2021년 올해부터는 이런 최종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병역판정에서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된 건 사실상 처음인데 저출산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데에 따른 대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 판정검사를 모두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에서 1차 병역판정검사, 이어 입영 대상자가 되면 다시 2차로 군 부대에서 입영 판정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1, 2차 검사 모두 받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대비한 제도 마련입니다. 병무청은 감염병 등 사회변화 대응 차원에서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공군 면접에 전면 도입하고 뒤이어 육군 기술 행정병 가운데 면접이 필요한 특기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모집병 대상인 육군과 공군의 조리병 지원 자격도 올해부터 완화했는데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지원 가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색약이 있더라도 민간에선 조리사 자격을 따거나 식품 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을 군에도 적용한 데 따른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병역 이행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막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가급적 본인의 전공에 따라 분류해 배치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지, 보건, 문화 등 분야를 세분화해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하는 겁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할 경우 처벌받는 복무관리 강화책도 시행됩니다.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넓히는 한편 병역 의무 이행자 식비 인상도 이뤄집니다.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별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인데 병역 의무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에만 있던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 상시 상담센터도 영호남과 충청권에도 추가 설치해 편리함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역 의무 이행자 식비도 기존 한 끼당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천 원 인상했는데 병역 의무 이행자는 쉽게 풀이하면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를 비롯해 사회복무, 전문산업 등 각종 복무 입영 소집자 그리고 동원 훈련 소집자 등을 말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경제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2021 달라지는 정책 병무청 활동 계획 살펴봤습니다. 기상캐스터